경기도 무용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 놀이입니다. 과천무동답교 놀이는 300명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7차례에 걸쳐서 수원능행차 과천을 지나시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위로하고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하나! 하나! 잘 들어소!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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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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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찰찰찰 나오도록 하옵소사 Book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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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Cong. 전생 모시고 선주배라 하시냐 아로 평안이 저기 돌아가란 나의 얼씨구저 얼씨구저저 방아로 둘려라 아아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청월이라 15일 구머리장공 김포메기 액매기 어릴 떠다 헤라리오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2월이라 한신날 정말 새롭다 아아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삼보리라 삼린날 개비새끼 농마 우리 바람개비가 좋다 에라디오 에이오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임포대 사면보살 정한사 하가리 봉신 인거 등에 등대줄이 떴다 아아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오후이라 단어 이 송맥수양 흐름가지 넋따라 개근에 매고 자작동안 흥아로다 이 백흥고선의 두발끌로 에이 우리 처 툭툭 차니 낙엽이 둥칠 떴다 에라디오 에이오 에이오 에이오라 방아 흥아로다 더 대화 차니는 차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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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